복숭아, 조간대, 웃음, 행복한 엔지 스페셜 류진을 집에 들여보내하는 김소은 사랑스러운 김소은의 애교도 통하지 않는 류진 재도전 하나, 둘, 셋 어서요 네? 빨리요 내가 너무 과했나? 이혼하려는 윤성현과 최지우 신발 편하지? 서로 뺏고 뺏기는데 야, 그 자켓 내가... 막힘 없는 애드리브로 촬영해 나가는데 자켓 아, 참 너 오늘 속옷 예상치 못한 애드리브의 촬영장은 우승받아 별별 NG 권력을 손에 쥐는 순간 파란색과 빨간색과 다 똑같습니다 무리없이 진행되는 촬영 하면 왕자님의 백제리 까막제 마을처럼 안 되겠다는 말을 믿지 못하시겠다는 겁니까? 하하 하하 여자친구와 싸운 이태성 아 나도 모르겠다 아 어? 컷 안 나오나? 애드리브로 겉옷을 벗는데 서, 서, 란 서, 서, 란 하하 하하 끝나지 않는 촬영에 알아가는 이태성 아 언제까지 벗기실 거예요? 이참에 얘들 합방시키는 건 어때요? 여인들만 사는 곳에 들어온 박윤재 저, 저, 저 귀신 떡다리 같은 가수나 고민하더니 덥지 나가겠다고 아는데 그냥 제가 다른 곳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아 아 못 나가 대사를 잊어버린 박윤재 몰라서 죄송합니다 으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박산입니다 아, 둘이 역시 속도 깊지 뭐야 많이 먹어요? 자 애드립을 유유히 받아 넘기고 맵지 아, 매워 아, 진짜 맵다 연기인 줄 알고 계속 주는 시네라 아, 도저히 못 찾겠다 아, 도저히 못 찾겠다 진짜요 진짜요 난 연기인 줄 알았지 왜 그래 심혜라 칭찬 중인 강부장 그렇게 노력하면서 맨 풀어드리고 해야지 잘 댕겨왔다 잘했다 잘했어 아이고, 언니 회장님 생신이 어라? 가는데 괜찮아요? 엔진한 이유를 모르는 강부장 왜 그래? 너 둘이 하는 거야, 둘이? 어, 맞아 세상에서 일어나시는 거야 저도 얼굴은 나와야죠 이번 주 베스트 NG 부부 동반 캠프에 온 최지우 부부 어머, 시원하지? 어머 이거 너무 센 것 같은데? 프로듀다 시원하지? 장난기 발동한 윤상현 아픔을 참지 못하고 결국 NG. 이건 너무 아프잖아. 김정태 조미령 부부의 차례. 정성스러운 안마에 오케이가 날 것 같은 분위기. 해봐라. 아악! 아하! 아하하하! 아하하! 아하하! 아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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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대 6회발랄 NG 스페셜이었습니다.